ReadingBody2 4-1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초록색 형광펜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설명할 것. 그 다음에 하늘색 파란색 형광펜은 이전에 설명했었고 마찬가지 중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I'm a 10 year old girl. 나는 몇 살짜리 여자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I'm a 10 year old girl이다.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My father. 나의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I can't understand 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미리 생각해 주세요.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미리 생각해 주시고요. I can't understand. 이해를 못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빠를 이해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왜 이해를 못하겠는지. 아빠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해가 안되는지 밑에 쭉 나올 겁니다. I was surfing the internet.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I was winning.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At my favorite gam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I was winning. 난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어디에서? Where? At my favorite gam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Then. 자 Then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겠습니까? Then은 그때 라는 뜻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Then my father became angry. My father became angry의 뜻이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다 하니까 이게 어울리겠죠 여기서는.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이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My father became angry. 아빠가 화를 내셨다. 화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봐요. He는 my father 대신 왔죠. 앞만 길어봤자 my father를 he로 바꿨어요. He said.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하기를 I wasn't studying enough. 내가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I wasn't studying enough. 어찌 충분한도 있고 충분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라는 어찌 씨로 쓰였죠.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I wasn't studying. 내가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어찌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지. 너 공부 안 하고 있네. 공부 안 하고 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서핑하고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He said. I wasn't studying.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enough.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빠가 뭐라고 그랬나봐요.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ly in an app.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나는 쓸 수가 없다. spend가 쓰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I can't spend.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각 문장들 보면요. 문장들. 뭐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보면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다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제 내가 쓸 수 없어요. more than 45 minutes. more than 뭐뭐 이상 이란 뜻으로써 꼭 알아두세요. 이상. 뒤에 45 minutes 왔으니까.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거죠. I can't spend. 내가 쓸 수가 없는데. more than 45 minutes. 45분 이상 쓸 수 없대. a day. 매일마다 이 말이죠. 매일 45분 이상은 쓸 수가 없어.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그 다음에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소. 그 다음에 more than 45 minutes는 무엇을 쓸 수 없니.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구요. more than 45 minutes는 무엇을 쓸 수 없다.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다. today는 매일마다. on the internet은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아빠가 너 이제. 뭐. 매일매일 45분 이상 인터넷 못써.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now I can't spend. 내가 이젠 쓸 수 없어. more than 45 minutes a day. 매일 45분 이상은 쓸 수가 없어.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의 딸이 쓸 수가 없다. 무엇을 쓸 수가 없다. the internet. 인터넷을 쓸 수가 없다. enough. 어찌 쓸 수가 없다.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 충분히. 라는 어찌씨로 쓰였죠. Bill Gates의 딸이 쓸 수가 없어.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뭘 쓸 수 없는데. the internet. 인터넷을. enough. 어찌 쓸 수가 없다. 충분히 쓸 수가 없다. People won't believe.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this.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못 믿을 거야. 이러한 사실을. 자. 그래서 Bill Gates가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Microsoft를 만든 사람이에요. Microsoft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들. 또 Microsoft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쓰는. Window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체제라고 하는데요. Windows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Windows를 만든 사람이니까. 뭐. 인터넷에. 뭐. 컴퓨터에 있어서는. 대단히. 뭐. 인터넷 발달이라든지. 인터넷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못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this를. won't believe.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먼저 살펴봤구요. 그럼 여러분들. 문장을. 먼저. 설명 쭉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부정문이라는 겁니다. 부정문이 뭐냐 하면. 문장 속에 . 들어가서.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자. 이전에 배웠던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맨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동사 있는 문장. 그 다음에. 하다시. 도. 또는. 그리고 최근에 배운. 과거시지일 때. 디드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동. 아. 조동사라고 안 가려 드렸죠. 여러분들. 양념씨. 양념씨. 뭐가 양념씨인지 알아둬야 돼요. 양념씨는. 하다시의 어떤. 뜻을. 양념처럼 더 추가시켜주는 건데.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추가시켜주는.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추가시켜주는. will.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추가시켜주는.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 또는.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뜻을 추가시켜주는. may. 이런 것들이. can. will. should. may. 이런 것들이 양념씨였습니다. 양념씨 뒤에는.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 줄 때. 어떤 규칙이 있는가. 라는 것. 묻는 말을 만들 때. 묻는 말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묻는 말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room. 이 들어있는 표현. 일단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그 방안에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누가. 뭐 뭐 한다. 라는 문화를. 붙여놓는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다. 를 쓸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다. 나의 친구들이 있다. 이런 표현 할 건데요. 나의 친구들은.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죠.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데이. 뒤에. 있다. 라는 표현은. 무슨 동사 쓸 건데. 비동사 쓸 건데. 비동사 종류. 엠. 이즈. 를 쓰겠죠. 그래서. 그들이 있다. 하고 싶은데. 이. 구요. 나의 친구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MY FRIENDS ARE 하면 되겠죠 MY FRIENDS ARE 내 친구들이 있어요 MY FRIENDS ARE 잠시만요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있다 MY FRIENDS ARE 어디에? IN THE ROOM 이렇게 되겠죠 MY FRIENDS ARE IN THE ROOM 근데 그 다음 표현 너의 친구들이 방 안에 있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있다 로 생각하면 THEY ARE죠 THEY ARE UNDER 묻는 문장 하고 싶으면 ARE THEY 하면 되는 거 알죠? 알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규칙대로 하면 ARE YOUR FRIENDS 하면 되겠죠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하면 너의 친구들이 방 안에 있니? 라고 묻는 말이죠 걔들이 방 안에 있니? 얘 앞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ARE THEY IN THE ROOM? 하면 그들은 방 안에 있니? 이런 뜻이겠죠 근데 너의 친구들은 방 안에 있니? 했으니까 여기에 있던 DAY를 YOUR FRIENDS로 바꿔서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 그래서 지금 B 동사를 가지고 묻지 않는 문장 평범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 도 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얘가 이렇게 간다 라는 거 여기 있던 녀석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이 방 안에 없다 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친구들이 방 안에 없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하는 거 알죠?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그래서 ARE NOT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요 문장 요 문장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그들이 있다는 THEY ARE 였는데 그들이 없다 할 때는 THEY ARE NOT이고 ARE NOT을 AREN'T로 줄여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없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나의 친구들이 방 안에 없다 라는 표현은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무슨 동사 B 동사가 있을 때였어요 B 동사 B 동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면 되겠다 이게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네요 아이고 잘못 잤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녀가 거기에 간다 자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자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표현 하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SHE죠 그러니까 하다시 중에서도 뭐다 DOES가 들어있는 표현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간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GOES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가 거기에 갑니다 라는 표현은 SHE GOES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엄마야?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SHE가 GOES 한다 어디로 THERE 거기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에 가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먼저 대답하는 거 알죠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사용하죠 그래서 DOES SHE GO THERE 하면 그녀가 거기에 갑니까 라는 말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를 만들어 볼 차례죠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먼저 대답하기 SHE DOESN'T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문장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고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DOES가 들어있는 경우죠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간다 SHE GOES 됐고요 그녀가 가니 DOES SHE GOES 됐고요 그녀가 가지 않는다 SHE DOESN'T GO 이런 걸 보고 평범한 문장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보고 묻는 문장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HE DOESN'T GO 같은 걸 보고 부정문 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라고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B 동사 그 다음에 하다시 봤죠 그 다음은 양념시 볼 차례죠 오케이 이런 문장들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나는 수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CAN SWIM 하면 되겠죠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CAN이라는 양념시 뒤에 하다시인 수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수임을 집어넣으면 누가 내가 뭐한다 수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됐고 이건 세 번째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를 집어넣으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는 문장 너 수용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먼저 대답하기 그렇죠 CAN YOU SWIM 하면 되겠죠 CAN YOU 하면 CAN이 앞으로 나왔죠 이렇게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나는 수용 못한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CAN'T SWI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에다가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싶으면 이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NOT은 양념시 뒤에 들어가고요 CANNOT 이란 말은 CAN트로 줄여 쓸 수가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붙여서 CANNOT I CANNOT SWIM I CAN'T SWI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WILL이라는 양념시 있죠 WILL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걸 가지고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WILL NOT을 만들면 되는데요 WILL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WANT가 된다 라는 거 전 빼먹으면 안 돼요 APOSTROPHY 그래서 WILL NOT의 줄임말은 뭐다 WANT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왜 일로 왔지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어느 부분이냐 요런 것도 있죠 이해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고 세 번째 양념시고요 CAN 할 수 있다 라는 CAN 녀석이 뒤에 CANNOT 돼서 CANT 돼서 할 수 없다 가 됐고요 뒤에 UNDERSTAND 무슨 뜻을 가진 이해하다 라는 뜻의 하다 씨를 집어넣으니까 합쳐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 되었죠 뭐 그 외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요 문장 I WASN'T STUDYING 그러면 I 원래는 I WOULD STUDY 이었겠죠 원래는 I WOULD STUDY 하면 STUDY 공부하다 에 I NG 보셔서 공부하는 중인 이라는 무슨 씨 만들어서 공부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씨죠 어떤 씨 앞에 B 동사 WAS는 뭐에 무슨형 M의 과거형 이죠 그래서 I AM STUDYING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다 인데 I WOULD STUDY 하면 나는 공부하는 중 이었다 그런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WASNOT 이 될 거고 WASNOT 이 될 거고 WASNOT 은 줄여서 뭐가 된다 WASN'T 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I WASN'T STUDYING 했으니까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이 되었죠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충분히 enough하게 공부하고 있는 어찌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어찌 싫어 했죠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 CAN'T SPEND 그래서 I CAN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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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뜻은 쓰다 라는 뜻이죠 쓰다 라는 뜻이 앞에 CAN 있으면 쓸 수 있던데 CAN'T SPEND 했으니까 쓸 수가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AN'T USE 도 있죠 CAN USE USE 는 사용하다 쓰다 라는 뜻의 하다 시고 뒤에 앞에 CAN 이 오면 쓸 수 있다 죠 근데 CAN'T USE 했으니까 쓸 수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ANT BELIEVE 하면 WILL BELIEVE 하면 BELIEVE 의 뜻이 믿다 라는 하다시죠 그럼 WILL BELIEVE 하면 믿을 것이다 인데 여기다가 WILL NOT BELIEVE 줄여서 WANT BELIEVE 하니까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자세히 해볼 거는 다양한 THAN 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자 THAN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가지 뜻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질 텐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이 세 가지 뜻이 비슷한 뜻이라면 한 가지 뜻만 알고 있어도 상관 없지만 세 가지 뜻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THAN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때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그렇다면 이런 뜻이었죠 이런 뜻 그렇다면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때 그런 다음은 이 세 가지 뜻은 서로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뜻을 모두 기억해뒀다가 문장 속에 사용되었을 때 그 세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AN 이외에도 이렇게 서로 관계 없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는 예를 들어서 왓츠 같은 단어에서 왓츠는 시계란 뜻도 있지만 지켜보다 라는 뜻도 있죠 지켜보다 하다시로 지켜보다 이름 시계인데요 시계하고 지켜보다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죠 왓츠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시계란 뜻인지 지켜보다는 뜻인지 생각해야 되듯이 THA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래서 THAN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무슨 뜻이 있었다 그쵸 그때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하고 같은 뜻이죠 뭐 그렇다면 하고 그러면은 비슷한 뜻이니까 뭐 한 가지 뜻만 알아두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런 다음 뭐 그런 다음 뭐 또는 그 후에 뭐 이런 뜻도 같은 뜻이죠 이런 뜻은 비슷한 뜻이죠 그런 다음 그 후에 이런 뜻이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장들 세 가지 문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첫 문장 다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Do your homework now Now then play with your friends 하고 있어요 그러면 Do 해라 하고 있어요 해라 무엇을 너의 숙제를 언제 Now 지금 Do your homework now 는 지금 네 숙제 해라 한 다음엔 Then play with your friends 나왔죠 그럼 play with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하고 놀다 라는 뜻인데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뭐 해라 라고 시키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 Do your homework now Then play with your friend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then의 뜻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겠어요 그런 다음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아라 그래서 이 then은 그런 다음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o you like him Then go and talk to him 하고 있어요 Do you like him 너는 그가 마음에 드니 너는 그를 좋아하니 한 다음에 Then Go and talk to him 가서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봐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hen의 뜻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뭐 무슨 뜻으로 쓰였다 그쵸 그러면 그렇다면 이란 뜻으로 쓰였죠 Do you like him 게 좋아 Then 그러면 Go and talk to him 가서 말 한번 걸어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very tired was는 M의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피곤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M의 과거형 나는 매우 피곤했었어 then 그럼 여기에 then의 뜻은 무슨 뜻이겠다 그때란 뜻이겠죠 I was very tired then 그때 매우 피곤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en이 셋 중에 무슨 뜻이겠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두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각각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 I'm a 10 year old girl 난 10살짜리 여자인데 빌게이트의 딸이 10살이었을 때 얘기죠 지금은 이것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근데 10살짜리 소녀인데 I can't understand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할 수 있으면 I can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겠습니까 can you understand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can이 앞으로 나와서 이런 걸 보고는 의문문 그 다음에 I can't understand 이런 걸 보고는 평범한 문장 평서문 I can't understand 같은 걸 보고는 부정문 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my father을 그 다음에 이제 surf가 서핑하다 라는 하다씨인데 ing부터 서핑하는 중 인 어떤 시 됐고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있으니까 서핑하는 중이었다 이런 걸 보고 나중에 과거 진행형 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진행형이란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표현할 때 was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r의 과거형 were 뒤에 ing 형태 하다씨의 ing와서 뭐뭐하는 중이었었다 I was surfing 난 surfing하는 중이었었다 뭐 그래서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서핑하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서핑하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ere you surf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were you surfing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 또는 뭐 뭐하는 중이었어 이렇게 묻고 싶으면 하다란 뜻의 do를 이용해서 what 너는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하고 싶으면 what were you doing 이러면 너 뭐하고 있었어 라는 질문도 됩니다 what we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었어 I was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 자 윈도 마찬가지죠 이기다 인데 이기는 중 이랬죠 이기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대코 앞에 비동사 와서 이기는 중이었다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진행형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진행형 이라고 합니다 I was winning where at my favorite game 왜어래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원리는 똑같겠죠 what 어디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어디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where were you winning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그러니까 then then의 뜻은 그때죠 내가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는 중이었고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my father became angry became은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거다 become 되다 라는 하자식 become 속에 뭐가 들어있다 deed가 들어가서 이런걸 보고 무슨 형태 하다 시에 과거 형태 과거 형이라고 한다 했죠 my father가 became angry angry는 어떤 시로서 became 뒤에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과거니까 되었다 하면 되겠죠 그때 my father became angry 아버지께서 화난 상태가 되셨다 화내셨다 하면 되겠죠 he said said도 마찬가지 say 속에 뭐가 들어있다 say 속에 deed가 들어가 있죠 과거 형 과거에 말씀하셨었다 I wasn't studying 과거 진행형인데 하고 있는 중이 얘가 없으면 나는 공부하는 중이었다 근데 wasn't 했으니까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어찌 이런걸 보고 무슨 시라 그런다 충분히 어찌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충분히 공부하는 중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빠가 너 이제 인터넷 하루에 45분 이상 못써 이랬단 말이죠 now 이제 I can't spend 현재 쓸 수가 없다 이번엔 현재 시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못 쓴다 지금 얘기해 이게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지금이란 뜻이죠 이건 둘은 비슷한 뜻이죠 둘 중 하나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내가 쓸 수가 없어 무엇을 more than 45분 45분 이상을 하루에 인터넷에서 빌게이스 도러가 쓸 수가 없어 뭘 쓸 수가 없어 인터넷 인터넷을 어찌 쓸 수가 없다 enough 충분히 아참 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빌게이스 도러 이거 엄청 길죠 근데 암만 길어봤자 여자의 한명이니까 she can't use the internet enough죠 그녀는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 없다 구요 people want believe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양념씨 들어갔고 미래에 할 일이죠 원래 will believe 하면 믿을 것이다 인데 will not believe 또는 want believe 하니까 믿지 않을 것이다 this 자 this는 뜻은 이것을 이란 뜻인데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인데 이것이란 말은 뭐 되시었냐 앞문장 대신 왔죠 요 문장 그래서 this가 앞문장을 통째로 잡아온 거에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렇게 통째로 잡아오는 게 없었으면 이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people wa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래서 이 this 대신에 이 문장을 통째로 다 말해줘야 될 뻔 했었어요 어떻게 할 뻔 했다고 people want believe people wa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할 뻔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this로 이것을 믿지 않을 거다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었고요 필요한 내용들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해설 숙제하고 나서는 4장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다음 장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하다시죠 하다시니까 게임에서 이기다 라는 뜻이구요 여기다가 위닝 하면은 이기는 중인 서핑하면 서핑하는 중인 뭐 하다시가 그만큼 중요해요 영문장에서 favorite은 어떤 씨로서 어떤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하는 이라는 어떤 어떤 게임 my favorite game favorite game spend time 시간을 쓰다 였고요 본문에는 can't spend 나갔어요 can't spend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45분 이상 쓸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나오고 있고요 또 를 따리고요 believe 믿다 라는 뜻이죠 하다시로서 믿다 오케이 believe가 들어있었던 문장은 뭐였습니까 people로 시작했는데 people want believe this 할 때 들어있었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거야 will not believe believe 오케이 그래서 believe가 믿다죠 여기 믿고 있네요 나는 천사를 믿어 뭐 얘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I believe the angel I believe the angel 나는 angel 믿어 이러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serve the internet 얘가 인터넷 서핑하고 있고요 spend time 시간을 쓰는 거죠 오케이 본문에 spend time은 I can't spend time 대신에 more than 45 minutes가 나왔어요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favorite이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네요 favorite favorite this 이 여자애를 보고 테디베어를 소개하라 그러면 this is my favorite 테디베어 이러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e story about 이야기가 what의 about about의 뜻이 뭐였어요 뭐뭇에 대하여 라는 뜻이니까 이야기가 the story가 what의 about이니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빌게이스도르가 can't use 한다 무엇을 the internet을 얻지 충분히 빌게이스도르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밑에 문장은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빌게이스도르 can't use the internet you know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 있던데 충분히 쓸 수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y 이유 묻고 있네요 why was the girl's father the girl's father 앞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why was he angry 그 남자 왜 화가 났냐 여기서는 그 여자아이의 아빠죠 여자아이의 아빠는 왜 화가 났니 why was he angry 그래서 because she didn't study enough 그녀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because she didn't win the game 게임에서 이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didn't study enough 충분히 어찌 싫어했죠 충분한 이라는 어떤 시로도 쓰이지만 여기는 충분히 라는 어찌 시로 쓰였다 어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 enough하게 didn't study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설명하면 자 이 부분의 뜻은 그녀가 공부하지 않았다죠 그러면 그녀가 공부했었다는 she studied 디드였어요 그녀가 공부했었다 그녀가 공부했었다 자 원래 모습은 스터디였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가서 디드가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졌다 스터디드가 만들어졌고 얘를 보고 스터디의 무슨 형태 과거형 디드가 들어가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녀가 공부했었다는 she studied 공부 안 했었다 하려니까 여기 있던 did를 꺼내고 not이랑 합쳐서 didn't 만들고 얘는 다시 원래 모습인 스터디로 되도록 하게 되죠 didn't study 하면 공부하지 않았었다 과거에 안 했다라는 과거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부정문인데 무슨 c인 경우 세 가지 중에서 하다 c인 경우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didn't 뒤에 하다 c의 원래 모습 선생님 여기 쉬인데요 뭐 does 아닙니까 쉬일 때 does가 들어가는 건 현재 시제일 때에요 이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 아니 뭐 d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가 아니고요 그냥 과거 시제는 did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고요 그 다음에 she can use 그녀가 쓸 수 있는데 the internet 인터넷을 45분 동안이죠 그래서 for 45 minutes a day 하면 되겠죠 for 45 minutes a day 하루에 45분 여기다가는 정확하게는 under를 써야 되겠네요 45분 이하 써야 되니까 more than의 반대말은 under에요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란 뜻이고요 뭐뭐 이하란 뜻은 under she can use the internet for under 45 minutes a day under는 빼놨고요 답에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일주일에 45분 인데요 일주일이 아니었죠 자 맞으면 t 틀리면 f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라는 거죠 tru 입니다 이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is 12 years old 가 아니고 the girl is 10 years old죠 틀렸네요 the girl's father is Bill Gates 여기에 점찍고 s는 뭐뭐의 라는 뜻이죠 그 소녀의 아버지가 빌게이트다 맞는 거죠 인터넷을 발달시키고 사람들이 인터넷 쓰는데 큰 도움을 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트인데 못쓰게 하는 딸은 궁금해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시고요 채점하시고 채점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들 필기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장이죠 사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